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41번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A랑 D는 안되구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아이가 B랑 C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왜 B랑 C냐면 B는요 원래 D의 기간 앞에 쓸 수가 있어요. 3시간, 4시간 이런거 쓸 수 있구요. 그 다음에 C는 more than은 3라고 하는 숫자 앞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랑 C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책에 찾아보면 B같은 경우는 전치사 중에 기간 앞에 쓰는 전치사 포인트에 가면 있구요. 그 다음에 C같은 경우는 숫자 앞에 쓰는 부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하나만 있으면 걔가 답인데 지금 B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쿠알라룸포로 가는 비행기가 아니죠. 출발하는 아니죠. 쿠알라룸포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지연되었다. 3시간이 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미상 C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2번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우셨을 거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instead of buying accounting programs from others. 다른 사람 다른 회사로부터 accounting 프로그램들을 사는 것보다는 얘네가 디자인 원 하나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뭐야? 어 걔네만의 그래서 of their own이 됩니다. 회계사가 생각하기에는 야 아무래도 안되겠다. 우리가 우리 거를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거 우리가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their own.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제가 솔직히 설명드릴 건데 원 뒤에다가 만약에 복수명서를 써버리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of their own. 어? 그들만의 라는 뜻이에요. 그들만의. 어? 그래서 그럼 왜 여기서 이제 고민합니다. 왜 accountant는 단순데 왜 그들만의가 되느냐? 여기에 그들만의라는 것은 그 회사를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이런 거야. 어 내가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도 되지만 내가 우리 회사만 쓰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ir own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3번은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수업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아직 안 드렸고 여러분 제가 문제풀이에서는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i가 있으면 그죠? 뒤에다가 전치다니까 그다 명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b랑 c를 쓰면 좋겠죠. 그죠? b랑 c. 어? d는 안됩니다. b랑 c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바이 앞에 있는 아이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제의 컴퓨터 신문트는 was too heavy for 누구누구에게 그죠? 어? 호사키와 그 다음 미스터 b씨에게 너무 어 힘들었댑니다. 너무 무겁대요. 뭐하게 움직이게. 즉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들 스스로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dm을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by them selves가 정답이. 왜? 그들이 어? 걔네들끼리 하기에는 움직이기는 힘들었다. 도움 없이 자기끼리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정답은 c. by them selves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4번은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건데요. 보세요. each라는 아이는 단순한 공사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안되고요. any of는 any of는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all이 정답이고요. every는 단순한 공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customer prefer. customer들은 뭐한다? 좋아한다. 선호한다는 거죠. 뭐를 the shop. at the 어디에서? 권수에서. 왜냐하면 the shop은 offers an unconditional guarantee. 그럼 무슨 말입니까? 조건 없는 걸 해준대요. 걔네의 모든, 걔네의 모든, 걔네의 모든, 거에, 모든 구매에. 그래서 any of를 써버리면 말 자체가 꼬여요. 아무거나, 구매들 중에 아무거나 그렇게 말 쓰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무,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말로는 대, 한국말로는 되는데 영어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any of purchases 그러면 그 구매한 것들 중에 아무거나 라는 말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매한 것들 중에 모든 것을 다 모여준다. 그렇죠. 개런티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any of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any of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건데, 이거는 제가 대명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불가능해요. 말로는. 그래서 all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hit랑 every 뒤에 복귀 형태의 명사를 쓰지 않는다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5번 볼게요. send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the final vers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send를 3형식으로 본다면 저자리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요. 4형식으로 본다면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목적어가 하나 들어갈 수 있죠. send a, b. a에게 b를 보내다. 그러면 여기서 목적격을 찾으니까 뭐가 됩니까? b랑 d가 되겠죠. 그러면 her self을 쓰면 그녀가 자기한테 보내는 건데 어... 주어가 we죠. 그러니까 her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final version을 보내기 전에 보내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we have to confirm. 확인해야 돼요. 뭐? that 뭐가? 그래서 저스틴이 has thoroughly reviewed the draft copy를 그녀에게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246번 볼까요? 246번은 the spokesperson 대변인이죠. 무슨 무슨 said 말하기를 무슨 we company의 폭스포스 대변인이 말하기를 회사가 decide 결심했답니다. 뭐 결정했다고 했던 결심이 아니라 결정이죠. purchase, 구매하기를 무슨 무슨 회사를 뭐 대신에? renewing 갱신하기 대신에 그들의 partnership contract 그래서 걔네 파트너십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에 아예 사기로 해버렸다. 그래서 뭐 많은 대신에? 라고 하는 d가 정답이 됩니다. out of of는 뭐는 바뀌고요. x4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나와있는 as2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s2는 우리가 어 그 뭐지? 그 누구냐? 어 뭐 뭐의 어 아휴 그래서 어 여러분이 as2랑 as4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as2는요. 뭐뭐에 간해서는 뭐뭐에 간해서 뭐뭐에 간해서 이런 뜻입니다. as2는 뭐뭐에 간해서 뭐뭐에 간해서 뭐뭐에 간해서는 뭐뭐에 간해서 그래서 as2 어 뭐 as2 뭐할까요 as2 homework 그래서 숙제에 간해서는 너는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숙제에 간해서는 너는 날만 해도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숙제는 이런 말로 되고요. 뭐뭐는 뭐뭐에 간해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자 247번을 보겠습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그리고 뒤에 주호동사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접속사 자리. 그러므로 일단 a, b, c는 다 안 되고 답은 d밖에 안 됩니다. a는 even, if, so는 심지어 그렇다 아, if, so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어 이 통째로 부사처럼 역할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우리 그 부사절파트에 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rather than은 차라리 뭐뭐 하는 것 보다는 뜻이고요. owing to는 뭐뭐 때문입니다. given that은 뭐뭐를 감안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미스터 강의 프로젝트가 뭐 승인될 것을 감안할 때 감안할 때 또는 뭐뭐 된다면 if랑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 가정할 때 어 M 컨설팅은 need to hire to 가 to new research associate 여기서 associate 직원 동료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얘가 뭐랄 때 그 프로젝트가 뭐 어 승인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 회사는 뭐 된다? 두 명의 직원을 뽑아낸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248번 볼게요. 복수 형태랑 같이 쓸 수 있는 아이는 여기서는 A밖에 없어요. 그 위치에버는 왜 안 되느냐? 위치에버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사가 하나 또 있어야 되는데 없죠? 어 정답은 all밖에 안 됩니다. B랑 C가 안 되는 이유는 얘는 뒤에 단수명사였습니다. 근데 every 같은 경우는 뒤에 복수명사를 쓰기도 하는데 그때는 시간이나 거리일 때 every two days 이럴 때 every two weeks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또는 every two miles every five kilometers 이럴 때 쓰는 거야. 5km 5km every two months 그러면 두 달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each는 항상 단수형 수고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밴드들 상인들은 아 require 요구된다. 준수하여 또는 송태죠. 뭐하도록 register with the receptionist 그래서 receptionist에 가서 말하는 거죠. 왔다고 등록하는 겁니다. 뭐할 때 when entering the building 건물을 들어올 때 정답은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자 249번 여러분 249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죠. 왜냐 about 이란 단어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고요. 그 뒤에 호텔스가 있고 favor 형용사가 있네. 그럼 여기는 부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쵸. 그런데 부사 형용사가 없네. 안타깝게. 근데 하나 있네. 뭐 있습니까? 아까 히스가 있죠. 그의 favorite. 그의 가장 좋아하는 뭐하 호텔들에 대하여 정답은 그래서 히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에디터 호텔 매거진의 에디터는 보세요. 초대했다. 봐봐요. 초대했다. a famous architect 건축가를 다 근데 2D에 뭐가 있어요? 공사원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했다가 아니야. 요청했답니다. 그쵸. 유명한 누구에게 유명한 아키텍처에게 뭐해라고 그쵸.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텔에 대해서 써달라고 가 됩니다. 초대했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해달라고 요청하다. 준사역동사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0번 이거는 여러분 외우세요. on, there, on 그냥 끝이에요. 원래는 on, there, on 뒤에다가 strength라는 s-t-r-e-n-g-t-h s-t-r-e-n-g-t-h strength라는 게 있는데 아무도 안 씁니다. 여러분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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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ees must be able to work 뭡니까?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돼. on, there, on 그냥 스스로 그들 스스로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자, 251번 자,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place emphasis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수거 표현으로 수거라고 해야지 수거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어 중점을 주다. 저는 어디 어디를 강조하다. 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는 emphasis가 창고로 여러분 뭡니까? 명사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place는 노타잖아. 그러니까 삼형식 동사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 사이에는 뭐 둘 수 뭐가 쓴다? 그 목적으로 꾸밀 수 있는 아이밖에 못 오기 때문에 주로 뭐가 옵니까? 형용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안되고 c도 안되고 d도 안됩니다. d는 d는 비교급인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뒤에다가 따로 쓰는 건데 그건 제가 다음에 비교급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greater 더 많은 더 대단한 뭘 두다? 강조를 두는 거죠. 그래서 compared to others in each field 그래서 그 자기네 그 나와 버려야 그네 산업 영역 걔네 산업 영역에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되게 이런말이에요. compared to는 외워두세요. 이거는 뭐뭐와 비교되게 이럴 뜻입니다. 뭐뭐와 비교하면 뭐뭐와 비교하여 이럴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others니까 다른 회사들 있지 그 같은 분야의 다른 회사들과는 비교되게 뭐뭐와 비교하여 WJR은 얘는 플레이스 뭡니까? greater emphasis 더 많은 대단한 이제 더 대단한 다른 애들보다는 더 대단한 뭐를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 훨씬 더 크게 어디다가 research and development 이건 research and development 는 여러분 원래 R&D라고 합니다. R&D 연구 개발이라고 그래요. R&D 많이 하죠. 기업이 R&D에 투자한다. 그 말이 여기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연구 개발 고사로 많이 써줘요. 보통 콤마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Inspire or 뭐뭐를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전치사 9구요. 그 다음에 Even though는 접속사죠. 비록 그렇더라도 기록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세요. High start-up cost면 높은 초기 비용 즉 start-up은 요즘은 벤츠라 말하지 않고 보통 start-up이라고 하는데 창업이야. 그래서 높은 창업에도 불구하고 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전치사밖에 못 들어와요. 위치가 명상 하이는 높은 이거 스타트업 코스트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얘는 우리가 초기 창업 비용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초기에 착수 신규업체 그래서 얘는 형용사 형태 그래서 착수비용 뭐 이렇게 초기 착수비용 에도 초기 시작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expect 기대합니다. its current product line 뭐하도록 to generate profit by end of the this job 여러분 physical이라는 단어 놔두세요. 이건 회계 년도 회계 년도 통째로 외우세요. physical 이어는 회계 년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계 년도가 12월이죠. 그래서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2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그 그때까지 해서 다음 5월에 어 세금을 내죠. 이제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이런걸 냅니다. 미국은요 9월 30일 기준 영국은 3월 31일이 기준입니다. 호주는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인가가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과세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마 과세 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12월 30일 자 그 다음에 253번 볼까요 253번을 보시면은 자 보스드 오브 뭐가 있어요? 뎀 끝났죠? 보스드 오브 뎀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보스드 오브 홈이 올 수도 있어요. 홈 또는 위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걔네가 오면 안되냐면 저기 앞에 있는 비포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접속사를 배울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접속사가 있고 콤마가 있으면 뒤에도 완벽한 문장이 오면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 접속사를 또 넣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후 나 위치는 관계대면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스드 오브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걔는 여전히 접속사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좋으실 거고 이 말이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따로 질문하시거나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요즘들어 갑자기 질문 게시판에 질문이 많이 줄었네요. 원래 사실은 많이 않았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겠죠. 귀찮아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든지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스 오브 데미죠. 걔네 둘 다 그래서 은주와 은주와 카우리가 무브 지도 오피스 언더 서드 플로어 3층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는 걔네보다 여기다가 템플 오피스 스페이스에서 있었었다. 그래서 정답은 P가 되겠습니다. 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번 와우 워즈가 있는데요. 어... 자... 그리고 미스 오씨가 클레임이 있어요. 그러면 클레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요구하다 요청하다 주장하다 주장했다 폴돈 클레임은 여러분 주장이란 주장하다는 뜻인데 자신의 정당한 당당한 권리 내가 당연히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뭘 주장했냐면 그 아이디어 포 더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그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자기 거라고 워스 허온 그녀만의 것이라고 쓰십니다. 그녀만의 여기서는 여러분도 뒤에 어헌 스트렝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온이 있어야 돼. 내 앞에 온 헐 온 이렇게 하면 그녀 스스로란 뜻이지만 여기는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녀만의 것이란 뜻입니다. 유아 마이 온 이러면 넌 나만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대어 온 했잖아요. 오브 대어 온 그래서 그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럽니다. 그래서 그녀만의 것이란 거죠. 그녀의 것이란 뜻입니다. 그거보다 rather than 스타랭크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는 그... 이 의미를 여러분이 떠올리면 이런 거죠. 얘가 말하기를 위서 오태갈씨가 말하기를 야 저거 내 아이디어야 이런 거죠. 저거 내 아이디언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알아두시면 그래서 저거는 나만의 아이디어인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허가 되는 거죠. 자 255번 자 보세요. please contact 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컨택 연결하다 접촉하다 또는 누구에게 말하다 접촉하다 저 이 사람에게 말하세요 연락하세요 you access 그죠? the exchanging rate information tomorrow morning 그래서 너가 어... exchange rate 이거는 뭐...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교환 교환 율이니까 환율 그쵸? 너가 환율 정보를 내일 아침에 어... 접속한다 이런 거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시아 할 게 있어요. 내일 아침은 내일 아침이니까 뭐가 됩니까? 미래잖아요. 그때 현재 시제의 동사를 썼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시간과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형 시제를 쓰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건과 시간에 대한 내용은 그것이 위를 쓰지 않는 것은 위를 의지를 두고 있는데 조건과 시간에는 의지를 따로 두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 요... 요 역시 말로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를 의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면 이라고 하면 비가 오는 건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만약에 if it will rain 이렇게 하나 if it rains tomorrow 바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형을 썼기 때문에 여기가 조건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조건을 걸어줄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걸어줄 수 있는 아이는 d밖에 안 돼서 정답은 d가 됩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라는 건 한편이라고 하는 부사 형태고요. as well as 는 뭐뿐만 아니라는 뜻인데 그러면 니가 내 접속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근데 말이 안 돼. 왜냐면 그때는 you will을 써야 돼요. you will access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고 c는 state of 대신해라고 하는 전주사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6번 볼까요? 오케이 자 요것도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언어 영어 언어의 차이 인 거예요. 언어의 표현의 차이 그래서 through 그의 excellent technical 뭐고를 통해서 그의 여기서 through는 통해서인데 그의 excellent technical work 그의 기술적인 업적 또는 작업을 통해서라 뜻입니다. 통해서 걔는 has shown 보여줬어요. 어 누구를 자기를 뭐라고 to be a skilled engineer 10년 된 엔지니어라고 보여줬다 힘쓰면 안 돼요. 왜냐면 주어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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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야 내가 10년 된 엔지니어라 엔지니어야 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는 self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7번 어 일단 later는 라고 해요. 그래서 g에 써야 되고요. once는 과거형 이라고 써야 되고요. 또는 그러니까 현지형 이라고 쓸 때는 뭐뭐 일단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일단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써야 되는데 자 그럼 봅시다. after 30 years of business 뭡니까 30년에 어 30년 비즈니스 시작이 30년 됐죠. 그리고 데타 쉼핑은 프로바이드 제공합니다. 라는 뜻이죠. 지금도 한단 말이죠. 엑셀한 디리버 서비스를 그렇죠. 어 that it's customer count on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that은 목적격 관계되면서 내 생략을 하지 않은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네의 고객들이 카운트 on은 카운트 on은 뭐뭐를 신뢰하다 믿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믿는 서비스를 아직까지도 제공한다. 그래서 정답은 P가 되겠습니다. 어 C를 쓰면 나중에 제공한다는데 C는 근데 그 안 돼 위치가 위치도 불가능합니다. C를 쓰려면 레이터는 T로 가야 돼요. 안 되고요. 수는 곧 할 거다 그 말이 안 되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원스는 여기에 들어간다면 한때는 이란 말인데 그때는 과거형이랑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선 접속사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홀수 짝수 달이 있는데 짝수 달에 접속사 전치 달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건 맞는데 이걸 말로 이렇게 얼굴 보지 않은 상태 칠판에서 보지 않은 상태 이렇게 말로만 하기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258번 여러분 이거는 컴바인이라는 거는 hotels 컴바인 이거 뭡니까 융합하다 합동시키다 합병하다 이런 뜻이에요. 삼형식 동사입니다. 또는 누구누구와 합해지다 주어가 두 개 해가지고 A랑 B가 합쳐졌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efforts 라는 단어는 그쵸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노력 그러면 명사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는 아하 삼형식 동사 있구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뭘 넣으면 됩니까 그렇지 뭘로요 effort로 꾸며줄 수 있는 단어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열이 됩니다. 그들의죠. 그들의 그래서 얘네가 어 어 미스터 A씨와 어 미스터 T씨는 agreed to work separately at first at first 먼저 처음에는 초기에는 서로 따로 일하는 거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then and then 그리고 나서 뭡니까 컴바인 합치는 거죠. 뭐 그들의 efforts 그들의 노력을요. 뭐하기 위해서 for the second phase of project 그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에서 초기 단계 처음에는 얘네가 서로 각각 자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로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하자 이런 대념이 정답이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자 259번을 보시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then이 있어요. THAN 여러분 이건 then이 있으면 then이 있으면 B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랑 C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근데 A랑 C의 가장 큰 차이는 A는 형용사 C는 부사죠. 형용사 부사 누가 정합니까? 동사가 정해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치퍼를 끝 자 어 여기 보면 리브라 엑스페트 컨트롤드는 얘네는 결론을 내렸다. 뭐라고 리플레이싱 더 컴퓨터 시스템이 뭐다? 뭐하는 것보다 리페어링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가 되겠죠. 그래서 컨클루드의 시는 소문자입니다. 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60번 볼게요. 260번 자 프레이덴트 오브 어쩌저저고는 해서 어나운스드 말했다 디스티전이죠. 누구의 디스티전? 프레이덴트니까 자기 디스티전이겠지. 그래서 히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게 hours는 뒤에 명사를 못쓰니까 안되고요. Ds를 쓸 때는 뒤에 뭘 씁니까? 복수형 명사를 써야 되니까 안되고 earth를 쓰면 어나운스드는 사명시동으로 명사 두개를 못쓰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 히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60번까지 같이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